노래 따라 찾아온 종각선생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분이 이제 어떻게 나오신 건지 팀명을 들어서는 살짝 알겠거든요 살짝 어떤 사이이신지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는 제가 노래 교실에 노래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 강사이시나 29살에 시작한 지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되었고요 저희 회원님들 어머님들이랑 같이 여기 나와서 조금 기념 좀 만들고 같이 좋은 시험 만들려고 나왔습니다 아 근데 수강생들의 그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? 저는 조금 다양한데요 50대부터 이제 102살까지 어머나 102세 어르신이 나와서 넌 노래할래 이러고 나오세요 아니 그러시지도 않고요 되게 정정 정정하시지 아니 아니 되게 정정하시고요 제가 보람을 느끼는 저를 오시는 걸 되게 반겨주세요 청각선생님한테 노래를 배우는 느낌이 어떠신가요? 더 좋으신가요? 그럼 더 좋죠 어떤 부부님은 어떻게 해? 보통 여자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많죠 많죠 그 선생님도 잘하시지만 네네네 또 좀 신기하잖아요 청각이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등록을 해보니까 너무 열정적으로 가르치니까 친구들한테 와라 너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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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다단계식으로 친구들 이렇게 뚫어드리신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또 청각선생님 기도 좀 받으라고 이제 이런 일을 하면 미리 아준이 좀 많나는